안녕하세요. 찬드라굽타의 즐거운 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수로왕릉, 한옥체험관 수릉원, 민속박물관, 대성동 고분박물관, 봉황동 유적을 차례로 둘러본 여행기입니다. 여기는 가야국의 시조인 수로왕릉입니다. 입장료는 받지 않네요. 정문을 통과하면 넓은 잔디광장이 나오고, 가랑루라고 하는 이 건물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랑루를 통과하면 능 앞에 남는 정문이라는 건물이 나오고, 그 뒤에 수로왕릉이 있습니다. 담너머로 수로왕릉을 볼 수가 있고,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군요. 오른편에도 각종 건물이 많은데, 아마도 제사와 관련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서 능 뒤편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숲이 잘 가꾸어져 산책하기가 참 좋습니다. 고인돌도 있구요. 숲에서 왼쪽으로 돌아 나오면 유물관도 있네요. 영상관도 있구요. 영상관 뒤편으로 연못도 있고, 분수가 물을 뿜고 있네요. 연못 옆에는 수로왕의 탄생을 상징하는 알모형의 조형물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 저 멀리 산위에 가야시대의 성을 복원한 분산성과 김해천문대가 보이네요. 수로왕릉 바로 옆에 가야원이라는 한옥체험관이 있습니다. 안에는 한 식당도 있고 숙소가 있는데 일정한 요금을 내면 빌려주는 여관과 같은 곳이네요. 일반인이 안쪽을 관람할 수도 있군요. 한옥체험관에서 안쪽으로 조금만 가면 수릉원이 있는데, 입구에 수로왕의 부인인 허왕옥 동상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로왕을 기념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넓은 잔디광장이 있구요. 주변에 약간의 숲이 있는 공간이군요. 조그만 연못도 있구요. 수릉원 안에 김해민속박물관이 있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코스로 가까이에 있는 대성동 고분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이 언덕이 왕가의 무덤인 대성동 고분군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출동된 유물들을 고분박물관에 전시하고 있군요. 박물관 앞 길가에도 조경이 잘 되어 있고, 말을 타고 있는 씩씩한 가야병사의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우리는 다음 코스로 고분박물관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봉황동 유적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산 위로 올라가서 둘러보고 아래로 내려오기로 하였습니다. 산 위에는 가락국 천재단이 있네요. 이 바위는 황새바위라고 하는데 가야시대의 슬픈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고 써있네요. 우리는 이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 보았는데 바위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니 가야시대의 집들이 복원되어 있네요. 이것을 고산가옥이라고 하는군요. 여기는 아래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입구이고, 저 앞에 있는 건물이 폐총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개방하지 않네요. 우리는 다시 올라와서 입구의 오른편 평지에 있는 유적지로 갔습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걷기가 참 좋습니다. 조금 내려가니 문헌을 기초로 가야시대의 망루를 복원한 것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10미터라고 하네요. 아래 평지에는 가야시대 집 모양도 볼 수가 있고요. 첨동으로 만든 기마병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연못도 있네요. 김해시에는 가야시대에 관하여 볼거리가 참 많네요. 이외에 국립기매박물관과 구지봉, 허황후르는 구지봉에서 연지공원까지라는 다른 영상에서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